안녕하세요. 최신계정 HSK 3급 한건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영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존영문이라는 건 저희가 특수구문에 속하고 있고 말 그대로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재나 출현을 나타내서 줄여서 저희가 존영문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이제 소실도 또한 나타내기도 해요. 존재를 하면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 기본 어수는 이렇게 돼요. A, B, 굉장히 간단하죠. A에 B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수구문이니까 조금의 특징을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A자리에는 시간이나 장소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 B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서 아래 문장처럼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볼게요. 이즈샤유 이승시에 이즈 하면 의자예요. 근데 의자 자체는 그냥 평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붙여서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붙여서 의자 아래라고 하면 일반 명사가 장소 명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자 아래에 있다 무엇이 시에 신발이 있다 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조년문 같은 경우는 수식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수식을 해주실 때 이렇게 수사와 양사를 사용해서 수량사로 수식을 해주시면 돼요. 이슈샤에 하면 신발 한 켤레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 이슈샤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특정한 목적어가 오는 그런 문장이 있고 불특정한 목적어가 오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이 조년문 같은 경우는 불특정한 목적어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특정하다는 거는 들었을 때 저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신발 한 켤레가 어떤 건지 이슈샤인 것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죠. 저건지 이건지 빨간건지 파란건지 내건지 모르는 이런 불특정한 목적어만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뼈대는 일단 A, B 지켜주시면 되고 앞에는 시간이나 장소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명사같이 이렇게 의자가 오면 뒤에다 방향을 붙여서 의자 아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를 사용해서는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다른 동사들을 사용해서도 조년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굉장히 길어졌지만 똑같아요. A랑 B 자리 그대로 있고 중간에 동사가 요가 아니고 다른 동사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A, 요, B 똑같죠. 순서는 A 그리고 동사 B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동사 뒤에 러라든지 방향부어가 붙는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하나가 더 붙게 된 거예요. 해석은 그대로 A에서 B가 하다라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예문으로 보시면 여기 동사 자리 요 대신에 라이가 왔어요. 라이러 하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뭔가 온 거니까 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님을 꾸며줬죠. 수사 양사 사용해서 이 외이 커런 하면 손님 한 분이 오셨다라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장소 A 자리 그리고 B 자리에 이렇게 대상 나와 있고 중간에 동사가 들어가서 집에 왔다 손님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또 이번엔 방향을 넣은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앤비엔 쪼구어 라이 이거란 앞에서 앞도 방향 지금 장소죠. 앞쪽에서 앞쪽에서 걸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어 라이죠. 라이는 오는 거니까 쪼구어 라이 하면 걸어온다 이거란 누가 한 사람이 걸어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 뒤에 방향을 붙여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A 옆 B 요것도 존연문 굉장히 자주 나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그리고 동사 B 이 표현도 굉장히 자주 출연을 하고 있어요. 예문이 지금 딱 보기에 해석도 쉽고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외워서 다른 동사들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죠. 존재를 나타내는 그럼 저희가 존연문은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문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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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